선교환국이 코로나19 비대면 속 선교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선교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적 멘토링과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소개하는 교제의 장을 마련한 건데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선교적 사명과 역할,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교환국이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선교대회 온다를 개최했습니다. 선교환국은 코로나19로 선교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데 착안해 올해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연간 행사 형식으로 선교환국 2021 랠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선교환국 대회는 온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에어라는 의미와 동시에 한국교회 온성도가 깨어있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대회 첫날 선교환국 사무총장 이대행 선교사와 프로그램 위원장 김재민 간사와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간단한 소고릇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대행 선교사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들에서 또 혹은 타문화권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섬기는 일을 도전하고 또 깨우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또 되찾자 본질을 찾자 이런 개념으로 온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15개 선교단체도 참여하는 이번 선교대회에선 선교 미래 이슈 강의와 멘토링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선교적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고민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진행된 15개 선교 이슈 세미나와 관련해 해당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간에는 자신의 삶안에 실질적으로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을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왕국 측은 이번 대회가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선교적 과제와 교회 내 변화에 대한 이해와 도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